오늘은 EDC로 많이 사용하는 스파이더코의 미니, 나이프인 릴 네이티브를 리뷰해봅니다. 며칠 전 입문용으로 좋은 스파이더코 앰비셔스와 인시스턴트를 소개했는데, 자금 사정이 조금 되고 강제를 따지는 편이면 좋은 선택일 때 싶습니다. 짙은 핸들인데, 앞에 두 제품보다 약간 더 까끌거려 그립감이 좋습니다. 짙은 핸들을 다른 색으로 염색해서 릴 네이티브는 해외에서 많이 커스텀합니다. 제이드 옥색을 구입해서 여러 색으로 염색합니다. 그 중 검빨을 유저들이 많이 선호합니다. 락킹은 컴프레이션 락으로 채널 운영자인 제가 가장 선호하는 락 방식입니다. 강제는 요즘엔 마그나 컷에 밀리지만, 그래도 무난한 S30V입니다. 좀 비싸다고 미국 본토 콜로라도 생산입니다. 저가 생산 제품은 블레이드 뒷변에 차이난하고 음각되어 있습니다. 인시스턴트는 큼지막하고, 앰비셔스는 칼 뒷변에 수줍게 각인되어 있습니다. 요즘은 대륙선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으나, 쓰더코는 투투트랙으로 생산지를 달리 운영하나 봅니다. 조용히 한 손으로 접는 컴프레이션 락의 장점입니다. 요 부드러운 플리핑이 좋습니다. 저가 라인은 구입시 그대로는 뻑뻑해서 자안되고, 와셔를 손보고 하면 플리핑이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. 그리고 릴 네이티브는 락덱 방식도 있고, 락덱은 컴프락과 달리 랜야드홀이 있습니다. 칼날 형태는 무난한 리프 나뭇잎 형태입니다. 그리고 릴 네이티브의 시프트 형태도 있으니 구입시 참조 바랍니다. 인시스턴트가 114g이고, 릴 네이티브는 거의 반절 무게입니다. 왜 스파이더코 릴 네이티브가 포켓 EDC로 많이 선택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작아도 묵직한 걸 좋아하면 브라스나 구리 스케일로 교체해도 좋습니다. 나이프가 실증나면 스케일 교체하는 게 재미있는데, 브라스, 코퍼, 티타늄 등등 부자재가 꽤 많이 나오고,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. 크기가 인시스턴트보다 확실히 작습니다. 좁은 상태에서 9cm 정도입니다. 두께는 약 1cm입니다. 인시스턴트와 두께를 비교하면 2, 3mm 차이에 불과한데 손에 쥐어보면 체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. 단순 두께만의 차이가 아니고 중량과 두께가 시너지를 내서 인시스턴트가 상대적으로 더 묵직하게 체감됩니다. 제것은 블랙날인데 단점은 조금 많이 사용하면 코팅이 서서히 벗겨지고 핸들 부위가 디자인의 심미적 고려 때문인지 아래로 갈수록 하관이 얇아지는데 장시간 사용보다는 잠깐씩 사용에 중점을 둔 느낌입니다. 하관이 얇으면 심미한적 측면은 보기 예쁘지만 그릿감은 두터운 제품보다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. 킹거초일이 있는데 덕분에 선나리 6cm 미만으로 나와 우리가 도서어가 없이 무도서로 즐길 수 있는 스파이더코 제품이 되었습니다. 킹거초일 아래로 잡으면 내 손가락 파지는 불편합니다. 구두기 파라코드를 달았는데 맨야드홀이 없어서 나이프 하단부에 클립봉에 달았습니다. 일반적인 502톤 파라코드는 나이프를 접을 때 간섭이 있어서 그 아래 두께의 얇은 파라코드를 달았습니다. 왠야드홀이 중요하면 랍백 릴레이티브로 선택하면 됩니다. 릴레이티브 초일을 잡을 시 인시스턴트처럼 위아래 그릿부위에 짐블류처를 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클립이 뼈다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립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서 알라리에서 막힌 클립을 사서 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EDC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스파이더코의 릴레이티브 컴프레이션 락을 리뷰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시청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추석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